슈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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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겨 슈퍼뜨림 슈퍼뜨림 야 이겼다! 나 테런 나왔어 영호야 저도 테런 나왔어요 어, 뭐야? 렉 뭐야? 렉 뭐야? 됐다 이거 두종이다 다 주종이다.. 지렸다 아 올주종이다 이건 이겨야된다 진짜 여기 입구가 어디지? 12시인가? 파이야도 두발 할 줄 알아? 뭐..뭐..뭐? 두발 두발 어 두발 할 줄 알아 이거 썽바이아해서 저희는 좀 길게 그.. 니 처음에 저글링 뽑으면서 썽큰 하나 짓고 파이는 네 그리고 아냥이는 투게이트 질러다면서 그 포지지어서 캐논 좀 지어 곤진에 아..뭐야.. 아 잠깐만 아 이런 저기 저그가 맞네 맞네 맞지 아 맞아요 맞아요 웬만하면 저그..우리가 종종은 안좋아요 그래서 안 nine 어 너 본진에 지어야 해 아냥아 파일럿 그리고 파이..오 구발하고 ди가 안장단이 facility 뭔지 잘해주는거야 넌 어 본진에 파일럿 rendez구 잘해봐 그 밀린한гов zona까지거든 그니까 넥서스 위에, 넥서스 근처에다가 캐논 지워야 돼 어, 너, 너 무조건 너한테 쳐들어올 거야, 윤종이가 내가 볼 때 아 진짜 무조건, 무조건 갈 거 같애 어, 파이 잘하고 있고 안양아, 너 제일 왼쪽에, 프로반마에 놀고 있다 아, 너 죽일려고 하겠다, 안양아 아니, 너 왜 저쪽 저자문보다 좀 느려, 안양아? 투게이트가 뭐야, 이거, 나야? 아, 9시에,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니, 잠깐만, 이거, 아, 정윤종 여기다 그 파이야 너 나오면 나한테 좀 왔을래? 영원아 너 무슨 색깔이야? 나 12시에 12시에 어 막긴 막는데 어 나 막았어 안아줘도돼 안아줘도돼 너 막보면 돼 신경선 너 막아 난 막았어 저기도 어 저기가 종족이 좋긴 하네 어 안양아 너 이제 캐논 질면 돼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파이 성큰 짓고 야 나 여길 너무 빠졌어 어 무조건 너만 잡으려고 할거야 어 안양이 쭉쭉 죽겠네 괜찮아 괜찮아 최대한 많이 죽여 어 그 뭐야 팀플에서 히드러 안가도돼 바이야 너 그냥 온니저글링에서 해처리만 막 늘리고 하면 돼 아 그래? 히드러가 약해 팀플에서는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성큰 성큰을 한 3개까지 지어 야 나 뭐해 아 진짜 아 뭐야 아 내가 막놓은거지 잘 모르겠다 어 어 그냥 막 들으면 돼 새해까지 찍고 온니링만 뽑으면 돼 돈 안 남기고 링만 뽑으면서 해탈이어서 늘리고 그것만 해주세요 어 어 어 기뻐하고 샷팡쳤어 어 뭐야 어 괜찮아? 안 돼 샷팡치지마 샷팡치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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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아다를 위기심 잡았다 아핰 censorship 아핰ㅋ 그래 아 이제 파일 EV 도 다섯시에 나오는거 같이 합류해 저거랑 같이 해 동격하는데 Okay 잘 잡은거지 어ink 화 쏙 나 엘리장 당했어 엘리장 당했네 나 엘리장 당했어 엘리장 했네 제 관심을 잃으셨군요 형 이거 병보영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병보영만 죽으면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우리 형 보성이 형 길게 게임 개길게 제가 윤경이 못 나오게 할게요 펑커 지으면서 정보 정보 다 크시다 왜요? 야 우리 형이 본격적으로 오빠 예쁘죠? 고생하셨군요 우선이 필요하십니까? 야, 본캠프는 이따 가스 칠 줄 놀아, 알지? 병고양 온 리드라군! 병고양 아주 온 리드라군!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아서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아서 밀치료만 필요하십니까? 뭐야, 오그로도 수경 아, 이거 부성경 짓겠다, 이거 펑커 잘 박아야 될 것 같아요, 부성경 어, 여기 해본다, 나한테 오는데? 어, 너는 근데 조금밖에 안 갈 거야 저기 5시로 많이 갔어 아냐아냐, 나한테 많이 오는데? 저래? 상대 지으면 돼, 상대 지으면 돼, 상대 지고 막아 사라지, 왜? 어, 윤경이는 아무것도 없어x2 עם 맘에 따라 오여 조종혜 형, 철저히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저 나왔어요 오케이! 싸먹어! 나 밑으로 내려갈게요, 5시로! 가자! 이거 그대로 7시로! 파이가, 어 파이, 파이 희생됐다 이거. 그대로 7시로 가서 병보면 끝내면 이길 수 있어, 이거. 난 희생돼돼. 그럼 끝났어, 이거. 야, 근데 동수 형 질러보는 거 같은데? 진짜 동수 형 가린 적들이야, 막 질러봐봐봐. 어, 저 뒤에 잠깐만 뭐야, 마린메이트 많은데 이거 빨리 밀어야겠다. 이거 벙고 형, 벙고 형 없거든요? 안으로 혼자 들어가버리지, 어, 거기서 한 번 잡고.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면. 형, 이거 안에 빨리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저기 그냥 다 엘리 시켜버리네. 아니, 이거 캐럿 너무 많은데 형? 겉에 게이트 다 깨야겠는데? 왜? 왜 나를 때려? 어, 뭐야 뭐야. 지금 또 따는 거네. 이거 게이트부터 깨야 될 것 같아요 형, 이거. 온다, 위에서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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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형, 형, 지금 왔어. 나이스. 와, 형, 아니, 딜렛이 너무 많아요. 독견뇨님, 이거. 나, 나 뚫려, 이거. 뭐야. 형, 뭐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막을 수 있어. 와, 나 정윤정 무탈 찍혔어. 어, 링 잡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형 이거. 뒤에 질러. 어? 아, 벌어우. 12시 벌어우. 여기 와. 한번 밀어볼까요? 저도 한 분에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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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잘 붙으면 알아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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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윤정 끝내면 모른다, 이거. 어? 질러시 헬프와이어, 형. 도격 눈이 또 많아. 질러, 또. 빨리 엘리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드론 챙겼다가 나가는 거. 알겠습니다. 어? 헬프 온다, 헬프 온다. 빨리 죽여야 돼, 저거. 혼자서 들어가 Tific. tää, 뭐. 아니, ammon. 아, 뭐. cakes. 쳇. 자, 여기까지겠습니다. 얌54 에피언 Huebox. 몰érience 보통 에피언. 이납니다. 제이 맞춘기 V. 아, 뭐. 아 제발 좀만 이따와 캬 떳 아 뭐야 이렇게 아 뭐야 리버댄스 아 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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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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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이 일단 끝내고 어... 어 뭐야 뭐야 질러 뭐야 이거 제발 죽게! 제발! 아... 형 11시 질러쯤 처리해 주실래요? 윤종이 엘린 시켜버리게 유탈 11시에도 질러쯤 처리해 주실래요? 윤종이 엘린 시켜버리게 아... 11시에도 질러짓어요 무성이 형 저거 11시에 질러짤만 켜주세요 윤종이 엘린 시켜버릴게요 저 멀티먹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 뭐야 보성이 형 죽었네? 준비됐습니다 어... 뭐야 아니 많아요 많아요 많아 많아 아... 아 병고형 못죽이면 다 없네 와 이거 뭐야! 형 졌는데요? 아... 아 졌다 이거 오죽인다 아... 형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졌다 이거 아 왜이렇게 잘해 와 개싹해 아 질러꿈짝이야 아 진짜 질러씨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저거는 으음 오빠 영호 오빠 오빠 검진에 프로봉 하나 갖다 놓을게 왜 아 아니아니야 갖다 놓으면 안 돼 나 우리집 들어오는거 싫어해 같은편도 싫어해 들어오는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받아준다 야 나이스 답답하면 안 돼 아니 야 그냥 이겼어 종격이 너무 좋아 이거 그냥 진짜 질렀다고 하니만 뽑아서 끝내면 돼 진짜로 야 오빠야 오빠 따라해라 오빠 따라해라 아 아니야 나 따라해 오빠 따라해 이거 따라하면 돼 야 지타야 따라하면 돼 이거 이겨 아니 그런 마인드를 자주면 안 돼 따라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흉내는 내가 볼게 아зы크 야 이Red 밥 야 나 따라해라 진짜로 야 간하양 너 이형은 따라해 그럼 돼 알겠지 알아서 ousse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미네아이 부족 합니다 9시 누구야 어 이 9시로 다같이 니 유닛나오는데도 az researched 구요 예 vẫn 하하하하하하 아... 이령희 감사합니다 같쥐잉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이겼다고 라이씨 옥젠드랑 은식 프로게이머 저글링으로 개혼내 줄게 흐어헣헣헣헣 봐봐 동쪽재리 돕니다 여러분들 흐어 어떻게 비판하게 살앉하지 흐음 흐음 그리고 윤종이가 셋이네, 셋이 아홉시네 일단 아홉시부터 죽입니다 다들, 제군들 아홉시부터, 아홉시가 송병구 선수입니다 막말로 보덩이가 겜박에서 할 때, 뭐 스타밖에 더 있습니까? 악마의 종을 갑니다 질러 바로 아홉시 보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야, 캐논 박으라고 알려줬네 아홉시로 다같이 오면 돼, 다, 다들 아홉시로 아핰, 아핰, 저 탐나심으로 어, 여기에 랠리 받고 오면 돼, 아홉시에, 여기 싸우면 돼 만넬이고 합니다 아홉시가겠ope, paras워 기 conscience, 애들아 어허헉 어... 막히는 분위기인데 이거? 계속 모으면 돼 여기 앞에서 자 내가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면 돼 보성이 형 저거이 형 오면 같이 들어가자 오케이 네 이거 이거 병부 형부터 무조건 죽여야 돼 이번엔 맞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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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밑에 저글링 밑에 그 질러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끝났다 거의 오케이 끝났어 좋았어 셋이 윤종이 그 벌청한 와 뭐야 다섯시에 뭐야 테노마 갔네 파이야 너 그 서큰 좀 지우면 좋아 어디다가? 어 본지네 너한테 분명히 갈거야 앞마당에도 지어도 돼 네 윤종이 메카닉이 아마도 봐야되긴 해요 근데 저한테 모르겠어 어 왔다 왔다 여기 나와줘 아 바이오닉이네 맞을 수 있어? 어어 한시 잠시만 한시 어디 어디 일꾼 숨겨놔 일꾼 숨겨놔서 건물 지울 수 있으면 지을래 한시인데 막아주면 할거 같은데요 한시 아니 어디러가? 아냐아냐 같이 한번 막아보자 다 퍼져가지고 아니에요 부성형 버려요? 이거 뭐야 이 버스 뭐야 이거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이거 올라오는거 갈색 누구야? 갈색? 아 저거 상관없어 저거 상관없어 한시로 가 한시? 어 한시 한시 이거 지켜줄 수 있으면 좋아 아 근데 어차피 죽었다 파이 죽었다 이거 아니야 나 드론도스 있어 그래? 나 포기하지마 아 죽어 어어 빠르게 이상한거 때린다 어어어 자 엘리델이 죽어 와 진정팔 새끼 성립중이 아빠같은 새끼 와 뭐야 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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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할게 파이를 죽여 아 뭐야 하다 너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괜찮아 괜찮아 두개해줄게 걱정하지마 어 알았어 아니 근데 와 이거 그냥 죽여버리네 아 아 아 뭔지 이제 알겠어 어 어 봉굴 안지우면은 이렇게 당하는지 몰랐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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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나 어디로 보내 네 명령어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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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성이형 조심하세요 뭐야 오 나오다 나오다 네 형 성금짓고 막아야되요 6시? 6시? 어 어 6시 어 어 어 어 아 어 어 11시로 가 보성이형 헬프 해달래 내가 6시 끝낼게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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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는데 명령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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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군이 없어서 안낼것 같은데 에잇 어! 여기 궁전 왔어! 어.. 내가 셋이 거의 끝냈어 어.. 근데 나 셋이 거의 이겼어 어.. 어깨.. 나이스! 파트장 큰 방법 아.. 도깨부터 부끄러워 아.. 나 진짜... 야.. 야.... 도깨부터 부자처리 12시? 12시?? 와 이겼다 이겼다 아 또 이겼어 뭐야 2대1도 이고있어 호성형이 더글링으로 괴롭혔나보네 와 이겼다 내가 진짜 거의 위였다 휘 encuent 안하고 이거 어떻게 보냐고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상die 패스 와 아 아 아 這창 2체인 이상 아 아 아 아 아 아 아